안녕하세요. 롱뇨에요. 오늘은 다시마 샴푸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를 만들게 된 계기는 나는 몸신이다 라는 프로그램에서 다시마 샴푸를 만드는 레시피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집에 있는 재료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만들기에 도전했습니다. 집에 이 재료를 제가 모두 가지고 있더라고요. 일단 재료 소개 먼저 하면요. 라우렐 글루코사이드라는 코코넛에서 나온 천연 계면활성제가 필요하고요. 만약 이게 없으시면 애플워시로 대체를 해도 돼요. 둘 다 천연 계면활성제고 애플워시가 조금 더 순한 느낌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애플워시를 더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코코넛에서 추설됐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서 굳거든요. 그러면 얘를 일일이 열어서 액을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일단 몸신이다에서 나올 레시피와는 조금 다른 레시피로 다시마 샴푸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애플 계면활성제가 필요하고 그리고 다시마 추출물이에요. 제가 일정량 이상의 다시마를 넣고 한 조각 정도 크게 큰 걸 넣고 우려낸 물입니다. 여기에 티트리 오일을 넣어주고요. 약간 티트리같이 피부 진정하고 여드름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효과가 있고요. 여기에 식초. 식초는 구현하는 역할을 대신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딱 네 가지 재료로 너무나 쉽고 간단하게 만드는 레시피 바로 시작할게요. 자 이제 바로 만들어 볼게요. 미리 이렇게 제가 담아놨어요. 원래는 펌핑 용기에 샴푸 용기라고 하는 그 용기에 하면 좋은데 그러면 용기가 또 낭비되고 또 그 용기는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최대한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어차피 얘 자체가 유통기한이 지금 일주일 정도 분량이기 때문에 집에 있는 텀블러 통을 이용해서 오늘 다시마 샴푸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비율은 애플롯이랑 다시마 오린물을 1대1 비율입니다. 다시마가 정말 좋은 게 기본적으로 비타민C랑 비타민E가 굉장히 풍부해서 피부 노화, 탄력, 각질 관리에 정말 좋다고 해요. 그리고 두피 염증에 달아오른 피부를 진정시키는 역할도 하고 피부나 두피의 효능과 유용성이 굉장히 좋다고도 이미 국내외 논문을 통해서도 알려진 게 바로 이 다시마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다시마 오린물에다가 애플워시를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1대1로 넣으면 사용감이 좋고 기본적으로 계면활성제가 하는 역할이 물과 기름의 경계면을 좀 잘 섞이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거품을 내게 하는데 이게 합성 계면활성제는 피부에도 안 좋을 뿐더러 석유에서 수출한 거라서 좀 위험부담이 있지만 이런 애플워시나 아까 얘기했던 라우릴 글루코사이드는 천연에서 우러나온 거라서 그나마 우리 피부에 덜 자극적입니다. 이렇게 1대1로 넣어준 자, 다시마 샴푸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갈까요? 식초 식초가 린스 대신에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해주거나 이럴 때 식초를 사용하지만 사실 지금 이거를 하는 이유는 산도를 좀 중성화시켜서 얘를 pH를 좀 바꿔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식초를 넣어서 얘가 시큼한 산이고 기본적으로 이런 애플워시라던가 라우릴 글루코사이드는 연기성이기 때문에 산도를 조금 더 우리 피부와 가까운 pH로 맞추기 위해서 이 식초를 넣습니다. 자, 얘는 숟가락 기준으로 5g 정도인데요. 저는 이 스푼 기준으로 두 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 넣을게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티트리 오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집에 있던 티트리 오일이에요. 자, 티트리 오일은 20방울 넣어주세요. 약간 시큼한 냄새도 나고 지금 보시면 여기 뭔가 흰색 액체가 이렇게 보입니다. 잘 흔들어줄게요. 여기에 지금 제가 보존제라던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거는 아예 넣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방부제라던가 보존제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일주일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기에 유통기한을 조금 늘리시려면 핵산디올이라는 성분을 보존제를 넣어주시면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머리를 한번 감아볼게요. 지금 다시마 샴푸로 머리를 감았는데요. 아까 거품은 굉장히 잘 나고 너무 좋았는데 헹굴 때 굉장히 뻑뻑함이 비누 썼을 때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좀 헹굴 때 느낌이 너무 뻑뻑해서 좀 머리를 내리기긴 힘들었는데 말리고 나니까 또 그런 느낌이 없어지고 거품이 잘 나기도 하지만 그 다시마랑 티트리 향이 은근히 올라오면서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천연으로 만든 거고 내가 내 눈으로 어떤 성분이 들어갔는지를 직접 볼 수 있으니까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마만 가지고 있다면 애플워시 하나 정도만 구입을 하셔서 누구나 쉽게 한번 만들어보세요. 앞으로도 이렇게 좀 천연 스스로 좀 야매로 만들 만한 것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한번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